안녕하세요. 키드타임스 피플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유명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씨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백남준씨 아주 유명한 상징적인 그런 작품들이 나와있네요. known as the founder of video art, 백남준 was an extraordinary artist. 자 주로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처음 만든 사람을 우리가 founder라고 하는데요.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백남준 작가는요. was an extraordinary, 우리가 ordinary 하면 평범한이지만 extraordinary라는 건 아주 특별한 그런 예술가입니다. he originally majored in music, attending schools in japan and germany. 근데 원래 이제 전공은 미술이 아니고요. 그 원래 초기의 전공은 음악을 전공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공부는 독일과 일본과 독일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but he didn't just play instruments. 그러면 이제 음악을 뭐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작곡하고 이런 것만 했을까요? 하지만 이제 뭔가 음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art에 관심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음악을 공부할 때부터도 그냥 악기만 연주하지는 않았어요. during one performance, 어떤 공연에서는요. 한 번은 back shockingly demolished the piano and even cut the tie off one of his audience guests. 잘못 생각하면 약간 뭐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게 다 art의 한 종류였던 거죠. 백남준 씨는 아주 너무나 쇼킹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행동을 했는데요. 피아노를 막 부신 거죠. 피아노 연주하러 갔다는 피아노였는데 그리고 그 관객 중에 한 명의 그 타일을 갖다가 잘라버리는 이런 식의 performance를 펼쳤다고 합니다. back became famous for its installation art using hundreds of TV sets shaped into modern sculptures. 그리고 이제 이러한 파격적인 어떤 그런 행위 예술 같은 거를 선보였었는데요. 나중에 더 유명해진 것은, 본격적으로 진 것은 아까도 앞에 나왔었죠. 수백 개의 TV 세트를 사용해서 설치 미술을 한 것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수백 개의 TV를 그냥 무턱개고 쌓은 게 아니라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현대의 그런 어떤 조형물, 조각품 같은 모양으로 TV를 쌓아서 설치한 예술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His originality and artistic expression using sound, music, and video has inspired new artists all over the world. 그의 동창성, 그쵸? 창의성. 그리고 그의 어떤 예술적인 표현력인데요. 무엇을 사용했나요? 모든 걸 다 사용했죠. 소리, 음악, 그리고 비디오를 사용한 그들의 예술, 그 사람의 이분의 예술적인 표현력은 전 세계의 많은 신진 예술가들에게 inspired,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는 거가 되겠죠. 관련된 단어 낱말 부리, 십자 낱말 부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3번. 규칙적으로 어디를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단위다, 참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까요? That's right. Attained. 그랬을 수가 있겠죠. destroy하고 똑같은 단어 하나 있었죠? 파괴시키는 거. demolish, demolish. Oh, a piano. Right? During the performance. Number one. Down. 새로 1번 볼까요? Have a specified subject as your main subject of study. 나는 이걸 중심으로 공부해야지 라고 정하는 게 주로 대학교 때, 그렇죠. 전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So, that is major. 마지막을 볼까요? Long piece of cloth that is worn around the neck and under a collar. 설명은 너무 긴데요. 긴 어떤 조각의 천이면서 이렇게 목 주변, 칼라 주변을 이렇게 두르는 거, tie가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Bye-bye. Bye-bye.